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전자담배가 금연 성공률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이 최근 5년 동안 흡연자 5,863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니코틴 패치 등 각종 금연수단의 효용성을 분석해본 결과 전자담배를 통한 금연 성공률은 20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비해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통한 금연 성공률은 10.1%에 그쳤습니다. 또 아무런 금연 도구 없이 순수한 의지로만 금연에 성공한 비율은 15.4%였습니다.